안녕하세요. 저는 노릇노인 감독님 반갑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도릇노인 제 바쁘 역사를 맡은 이광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자, 영화 보기 좋은 날씨에 주말에 저희 영화 도릇노인 함께해줘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화 편안한 마음으로 즐겁게 보시고요. 영화를 보시고 나서 이런, 저런 생각들이 많아지는 예, 그런 영화가 있으면 참 좋겠다. 예,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자세히 감기 조심하시고요. 어, 예.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화 끝나신 분, 런닝맨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도릇노인의 창원혁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진작대로니 전달이 손으로 통하고 불러있는 절을 통해가 나는데 좀 재미난 소리를 받고 만들어 보기 위해 여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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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주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진심 그렇긴 hacerlo. 그렇긴 해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 영화 두바를 협조해서 그런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알 다 있는 것 같은데 저희 영화에서 그래서 제가 좀 곡을 많이 하거든요. 좋은 곡이 좋으신 것 같아요. 영화 끝나고 한 번씩 좀 하셨고 좀 더 포즈에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영화가 아이가 이제 다 이해하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영화일 수도 있거든요. 그 영화가 이제 포즈 영화를 해놨고요. 그래서 영화에서 사랑하는 메시지가 있는 영화가 그 영화에서 포즈 영화를 보셔야 그 영화에서 포즈 영화를 시켜보는 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저의 영화 안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좋은 기회에 대해 잘할게요. 그런 기회에 저희가 이해를 보고 싶다. 대단히 특별한 건 아니고요. 그냥 저희 포즈의 딸이 난 포즈였고요. 네. 이 영화는 영화의 파일이거든요. 그 영화가. 그 영화가. 그 영화가. 네. 네. 그래서 저희가 포즈 중에서 아이들을 하는데. 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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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